스카프 스카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스카프 안녕하세요 당신의 스카프 반갑습니다 스카프 여러분 멤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프의 리더 타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카프의 귀요미 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프의 카리스마 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프의 메인보컬 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프의 막내 제니입니다 아니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 멤버 중에 타샤랑 페린 양은 국적이 싱가포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활동하면서 한국말도 굉장히 많이 늘었을텐데 근데 요즘에 배운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제일 재미있는 말 배웠습니다 어떤 말이요? 오빠가 사실 느낌 아닐까? 귀엽다 무슨 느낌? 또 있어요? 또? 우리 장병오빠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말 혹시 또 배운 말 중에 있을까요? 저는 이거 들었어요 어떤 짱짱오빠 아니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스카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매력이라든지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군무대에 왔으니까 우리 연극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애교 발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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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애교 발사 원 투 쓰리 사랑의 총알 발사! 앙박! 요즘은 다 준비되어 있구나 오빠들 다 쓰러졌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곡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이번 후속곡인 애니멀이라는 곡입니다 신나는 댄스 장르니까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댄스 브레이크 중간에 저희 구호를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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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카프의 애니멀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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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는 이곳에 메이비젯!